자, 구봉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장 PD님 우리 잠깐 또 채팅방 읽어볼까요? 새로 들어온 댓글이 있으면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조문 왜 못했는지를 채팅방에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교통 상황이랑 다 체크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더라고요. 구글 맵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걷기 싫어서 지각 등등 아까 얘기했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짜증나는 이슈 속에서 잠깐 즐기시라고 그런 의미로 좀 재치있는 댓글 몇 가지 해봤습니다. 자, 육개장이 없어서 돌아온 거죠.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안주가 없어서 차마 갈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압수수색하러 간 거라 조문하러 간 게 아니라서 압수수색하러 간다. 그래서 돌아왔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님은 신혼여행 간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정치적인 사항과는 관계없이 즐기러 갔다. 라는 댓글들이 이제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조문을 못했다고 보세요? 저는 완벽한 준비 부족이라고 봐요.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여행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책 없이 가는 유형이 있고요. 계획 제대로 사서 가는 유형이 있어요. 하다못해 제주도 여행 갈 때도 그렇죠. A4 용지에다 이렇게 일정 적어서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대책 없이 가는 유형인데 대책 없이 가는 유형이 대책 잘 세워서 가는 유형에 태워서 가면 편하게 가거든요. 그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정이 바쁘니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의전비서관들이라든지 등등이 그런 걸 짜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지. 전혀 배낭여행 간 건가? 실온 여행 갔다고? 무계획 여행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야? 네. 진짜 힐링하러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거의 그런 것처럼 갔어요. 지금.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조문을 하러 간 건데 조문을 못 한 거잖아요. 이거는 목적 달성을 못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외교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죠. 오늘 소장님이 준비하신 게 지역 합표 예산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게 빵이 됐습니까? 참. 예산 살피는 시즌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맥을 집는 걸 조금 던져드리잖아요.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돼서 나라 살림을 할 때는 크게 두 축을 보시면 되는데요. 가게 살림 많이 하시잖아요. 가정주부분들이 나라 살림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높아요. 이게 가게 살림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거든요. 잘 벌고 잘 쓰고 이게 가장 큰 단위예요. 이것도 이것이랑 똑같이 나라 살림도 잘 벌고 잘 쓰고 세제 개편안을 해서 세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잘 쓰는 문제에 대한 건데 지금 이게 잘 맞아야 된다.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될 것 같고 지금 잘 쓰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오히려 꾸준하게 증액해왔던 이따가 그래프라도 살펴볼 건데요. 꾸준하게 이렇게 증액해왔던 지역화폐를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네. 전액 삭감했어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때도 안 맞고 네. 관련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셨죠? 네. 지역화폐. 일단 그것부터 조금 살펴보려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항상 잘 도와주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서민들,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이 되는 경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그래프입니다. 1등은 역시 물가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네. 이게 중앙일보가 창간 57주년 맞아서 여심차게 했던 건데 역시 물가죠. 최우선 해결해야 될 경제 과제잖아요. 최우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급한 것.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엇이냐를 물은 거예요. 물가 안정. 절반이 넘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 안정이라는 키워드랑 지역화폐랑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요. 지역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할인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 통상 5에서 10% 정도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바꿔 말하면요. 쿠폰을 지급해 주는 효과랑 같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어떤 거랑 같냐면요. 겨울에 난방비 줄인 거랑 같은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타이밍에 그걸 줄여버리겠다고 나왔으니까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분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경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물가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이 부분을 먼저 지급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 예산을 빵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지역화폐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참 저는 정치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치 권력이 교체가 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정치 권력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령 여러분들 따릉이, 서울 시민분들 따릉이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도 따릉이 애용자인데요.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그럼 예산도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따라서 안 오르는 문제가 있고 오세훈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도 박 시장님 때 만들었던 그 브랜드도 이제는 철회해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다시 따릉이 얘기로 돌아오면요. 따릉이를 이용하면서 이거 정말 편리하다라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박원순 시장 살아생전에 만든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전 권력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려는 것들이 있나봐요. 근데 한편으로 지금 제가 가져온 주제가 지역화폐이잖아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물가 문제 나왔으니까요. 네. 얼마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었냐. 그 도표보고 또 지역화폐 얘기 들어갈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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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최고치를 찍었는데 조금 내려오긴 내려왔습니까? 지금 뒤 투표 나왔습니다. 네.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왔는데 여전히 5%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정부가 일을 참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추경우 부총리가 6월달쯤에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서 7, 8월에는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어요. 시민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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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시켜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아까 물가 안정이 최우선 문제라고 응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초석물가 잡는 걸 실패했어요. 이번에. 이번에 초석물가, 웬만해서면 초석물가에 기민하게 정부들이 대응하는데 이번에 그걸 실패하면서 시민들이 화가 단날이 났고요. 특히 배춧값 지금 폭등했거든요. 배춧값 폭등했는데 어떤 해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요. 인터넷 리뷰 같은 것들, 후기 같은 것들 보면 보쌈을 시켰는데 보쌈이 안 와가지고 빠진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배추를 채워먹으면 단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배추 임시가 떨어진 거예요. 지전에. 집에. 네. 그래서 늘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갔는데 지금 다 일시 품절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주부님들 다 공감하실 건데 배춧값이 오르니까요. 김장을 담던 가구가 이거는 김장 담글 수 없다. 기성품 사 먹자라고 하면서 기성품으로 몰렸어요. 네. 기성품으로 몰리면서 일단은 물건이 다동났고요. 배춧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사려는 규모가 늘어나니까 지금 김치가격까지 덩달아서 올랐어요. 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배추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거기에다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라면값이 올랐어요.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라면값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식품회사들이 정말 차마차마 올리지 못하고 국민 눈치 보는 게 딱 두 품목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값, 소주값. 대표적인 서민 상품이고요. 그렇지.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요. 저소득층들이 끼니를 떼어놓은 음식이에요. 맞아요.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편의점 가면요. 신라면 천 원이에요. 원래 900원이었어요. 10% 올랐고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갓뚜기라고 부르는 오뚜기도 이번에 라면값 10% 정도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는 거야, 도대체?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전부 대응이 문제예요. 이게 밀가루 값이 오르면 밀가루를 원재료로 써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가격에 덩달아서 뛸 거라는 건 당연히 추론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 산책을 나왔어요. 그런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져요. 그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마당에 너로는 빨래 젖겠다. 그렇지. 빨래 거둬야 되겠다. 전화해서 야, 애들아. 뭐 학교 갔다 왔니? 맞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추론은 기본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정도의 생각도 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서야 시민들이 초성 물가도 못 잡아. 지금 배춧값 너무 올라. 라면값까지 올라.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요. 이제서야 지금 정부에서 한다는 게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언론인들 다 앞에 있는 데서요. 지금 물가 너무 올리고 있는데 식품회사들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아니, 첫째 먼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지. 첫째 이제 와서 윽박 찔러요? 둘째 윽박 찔른다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지금 원달러 한 일이 1,400 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400에 지금 거의 근접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입 원자재 올릴 테고 맞습니다. 상품 올릴 테고 물가 올리고 더 올리겠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히려 보는 거예요. 어? 환율이 오르네? 아, 이거 더 오르겠네. 어? 비가 내리네? 어쩌겠네. 지금 더 보고 있는데 그럼 대응을 잘하고 있냐라고 정부 측을 보는데 정부 측은 제대로 하는 건 없고 한 세 박자가 늦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네요, 걔 완전히. 그럼 거기서 시원호 부총리는 왜 월급 받아도 도대체? 기재모 가려두라고. 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식당 예를 자주 드는데 식당 사장님이 부지런해야지 바지런해야지 종합원들도 바지런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태도 자체가 기자분들이 물었었잖아요. 지금 이 공물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그게 그대로 지금 밑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대통령직을 왜 유지하고 있어? 대응도 못하고 국민은 고통이 있고 물가 오르고 지금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활경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제가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상품으로서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을 구입했는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스템 작동을 안 하면 반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한 번 시민분들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미니미니님이 대통령 취임식 때 배추장사에 있었는지 명단 공개하라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각박해질수록 진짜 대한민국 시민분들은 대단한 건 거기서 해악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리는 건 주식분이라고 그러는데 또요. 아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진심한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가 얘기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역화폐 얘기를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역화폐 표정 한번 준비한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장PD님. 지역화폐 예산 드는 그래프를 또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역화폐가 방안이다 이거죠? 물가를 완화시키는데. 맞습니다. 물가 그리고 골목상권 위에 확실한 대응이에요. 뭐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워낙 잘 이용하시니까요. 지역화폐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놨잖아요. 경기도면 경기도. 맞습니다. 조금 세분화됩니다. 경기도 화성시면 화성시. 이런 식으로. 더 좋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좀 유연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데 보통 기초지자체 내에서 소비하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돈이 유출되는 화폐가 유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2019년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하죠.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이 그리고 지금 갈색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이 느는 그래프고요. 노란 색깔 그래프가 전국 지역에서 발행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보면 2019년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확실하게 정책 실험이 성공을 해야 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2019년이. 그런데 2020년, 2021년이 엄청나게 늘잖아요. 그러네요. 이때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반영되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세한 가게라든지 이런 데 잘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자꾸 문을 닫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화폐가 넘어가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특히 그리고 대형, 이게 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말 우리 많이 했어요. 아니, 동네 가게들은 문 닫게 하는데 백화점에 문을 안 닫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는 쓰지 않고 지역 상권에서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기초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행을 급격하게 늘겼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빵으로 하겠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중앙정부 지원을. 네, 8,050억. 8,050억. 그런데 이건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역 같은 데서 가령 만 원짜리를 발행한다고 하면 10% 할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9,000원은 시민들 돈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1,000원은 10%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지역이랑 그다음에 중앙이 5대5로 하거나 7대3으로 하거나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서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국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도 방어하고 1석 2조, 3조, 4조하는 그런데 왜 이걸 없애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재명 언젠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이재명 전과 후로 나뉜다고 봐요. 그래요. 중요한 흐름이 분기점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행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던 사람이 지금 여의도에 왔잖아요. 과거를 권위주의 정치 시대라고 한다면 실용주의 정치 시대로 넘어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수장이 지역 정치를 하던 사람 국민 삶의 정치를 하던 사람이 중앙으로 왔다 이거죠. 시민들이 체감을 하니까 효능감을 느끼니까 계속해서 더 큰 자리를 주면서 성장을 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행정, 기초지자체장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행정의 묘미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시민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건데 이재명이라는 산림꾼, 그러니까 성남시장의 산림을 책임졌던 사람 경기도의 산림을 책임졌던 사람 그 사람의 민생 제일 우선주의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상품이 무엇이냐를 보면 지역화폐거든요. 아까 우리가 따릉이를 탈 때마다 박원순 시장을 떠올리는 것처럼 지역화폐를 쓸 때마다 이거 용하네? 그런데 이거 대한민국에서 정책 실험 성공해서 전국으로 뻗트리는 사람 이재명이야. 아,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애? 그러니까요. 그거 없애, 지원하지 마. 정치적 논리가 들어온 거죠. 시민 삶에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시민 삶의 어떤 개선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화폐를. 이게 선두주자였어요. 선두주자였다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역화폐를 가장 먼저 쓴 것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쓴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화폐 실험을 대대적으로 해가서 제대로 정책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거의 아이덴티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감옥 보내야 되는데, 기소해야 되는데, 싫구만. 아주 그냥. 그래서 지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좌우가 없습니다. 그럼요. 시민들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건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부분의 하나의 상세 방안으로 중요하니까 더 증액시켜서 중앙정보에서 지원을 해야겠네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물가 10% 내린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물가가 10% 올랐다고 치면요. 10%를 할인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서로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상세가 됩니다. 지금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피부에 물가를 그대로 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앤으로써. 그럼 지지율 올라갈 텐데요, 윤석열. 윤석열 지지율 이걸 하면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것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삶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시민들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정치가 이제는 국민 삶의 정치로 바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 생활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정치, 정치하는 놈들, 너희들 내 생활을 좀 책임지고 해결해줘. 이게 국민의 요구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서민들 삶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자들, 제가 엘리트라고 말 안 할게요. 부자들, 부자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우리가 흔히 많은 엘리트 코스를 받고자 하는 부자 그룹들과 우리 서민 그룹의 가장 큰 차이인 생활의 차이는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의 가격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예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당 가서 소주값, 소주값, 우리 이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소주값 50원 올렸는데 왜 1,000원 올려. 저는 식당 가서 5,000원인 소주값인 곳은요. 저 나오면 가방에 싸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해요. 그래야지 라메꺼 부르는 걸 사전에 방어한다는 생각도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의 회로는요. 새로운 궤적에 따라서 머리에 생기는 건데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궤적이 없는 거예요. 없지. 아예 없지. 맞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던데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회에서 이 민생 문제 이런 부분들, 부자 감세 문제, 또 민생 예산 깎은 문제, 지역화폐 문제. 다 이거 할 것 같은데. 다시 환원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서 붙을 겁니다. 그래요? 전력을 다해서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화폐 예산 사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때리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당 체제가 당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 시민분들이 깜짝 놀라고 계시는 게 당대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당의 색깔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아마 전력을 다해서 붙을 건데요. 이게 제가 아까 초두에 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제가 자주 말할 겁니다. 아마 오면은요. 예산안을 보면은요. 예산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정치 철학과 국정운영 철학이 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가계 운영으로 보면요. 예전에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코너 이행이었었잖아요. 영수증 보면은요. 맨날 술 먹고 과자 사 먹는 사람 보면은요. 다 보여요. 이 사람은 분명 비발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언제나 다크서클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출 내용을 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그럼 예산안은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보면은요. 이게 어디다가 내렸어요? 영빈관 같은 거를 짓겠다는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했고요. 깎은 건 어디다 했어요? 서민들 관련된 예산을 깎았어요. 이게 정치 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수당은요. 뼛속까지 서민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면으로 보탤 건데 그런데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산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짜서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그것을 심사하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감액은 국회에서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징액은 징액을 해서 다시 정부로 보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정부가 그걸 가지고 징액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영수회에다 받아오는데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재미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재미있는 게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아실 텐데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구청장 선거에 나갔었거든요. 행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행정가를 꿈꿨었는데 재미있는 게 많은 행정가들이 홍보에 대한 광고 보여드리는 거,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행정가는요. 본인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홍보하는 것 국민들께 설득하는 것에 대기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브랜드로 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배기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선순환 구조인 게요. 정책 실험을 한 번 하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게 있네? 이거 그러면 제대로 하자. 실험했으면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어가면서 선순환 구조인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는 게 보여주는 겁니다. 용수회담 제안하자. 시민들 다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좌우 없다. 우리 야당이다 그래. 여당, 용수회담 하자. 협조하겠다. 용수회담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탁월하게 플레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증 문제에 나는 관심 없어. 네. 외국에 나가서 부인하고 같이 돌아다녀야 돼. 네.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봉기 소장님 말씀과 컨텐츠 내용이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아주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 구봉기 TV도 하세요? 네. 구봉기 월드입니다. 구봉기 월드. 구봉기의 세상으로 여러분 놀러오세요.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조문 없는 조문의 교락을 해서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 조문을 못했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외가 저녁일까지 끌고 왔는데 왜 조문을 못했느냐.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셨고요. 아마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쓴 망사모자. 그거는 상주만 쓰는 거다. 아니다. 그런 논란도 오늘 채팅방에서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비슷한 걸 자꾸 흉내낸다. 그런 사진도 SNS에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 계속해서 5박 7일이죠. 5박 7일 동안 미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여튼 외교적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이 거의 돌아올 시점인 목요일 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을 모셔서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용하의 뉴스 커멘트리. 우리 구봉규 소장님의 코너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땅의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고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과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